K-Radio 최파타 토크쇼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하죠. 떡잎부터 다른 타고난 재능은 물론 끊임없는 연기 공부로 매 작품마다 흥행질주하면서 최연소 누적 관객수 1억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올여름 비공식 작전으로 또 한 번 흥행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 하정우씨 최파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정우씨. 네. 오랜만입니다. 백두산 이후 5년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 이렇게 흘렀는지 정말 오늘 와서 알았어요. 아니 근데 남자들도 이런 말 안 하나 그대로 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해. 최화사 선생님도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 내가 화사죠. 아니 정우씨.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좀 정식으로 한 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하정우입니다. 하정우씨는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세요. 너무 평범하게 하고 다니어서 그런가. 그것도 있고요. 제가 걸음이 빨라서 그냥 순식간에 지나쳐버리니까. 네. 저를 알아볼 어떤 인지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오늘도 걸어오셨어요? 여기는 뭐 차 타고 왔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요. 아마 걸어왔다면 한 3시간 전에는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더워서. 하정우씨가 오늘 이렇게 투명 불태의 안경을 끼셨잖아요. 너무 화정스러운데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정우씨는 말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거기에 맞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낫도 많이 가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정우로 캐릭터가 없이 하정우로 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너무 어색해요.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에는 그 캐릭터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 뒤에 숨을 수도 있고 그 가면을 쓸 수 있는데 그냥 하정우 자체가 어디에 나가면 가장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쑥스럽고. 너무 쑥스러워요. 지금도 쑥스러워요. 맞아. 빨리빨리 걸어야 되고. 네. 근데 사실 지난 주말 하정우씨가 최파탈에 출연하고 싶다고 제작진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다고 하셨어요. 네. 역시 의리의 남자답게 최파탈 잊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거의 한 15년 됐나요? 제가 첫 출연하고 나서 바로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아침에 잠이 벌떡 깨더라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쾌히 초대해 주셔서. 다 나와야죠.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나는 정우씨를 5년 만에 만난다는 생각에 어떻게 변했을까 했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김 지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앞에. 하정우님 항상 볼 때마다 그 아우라 대단해요. 본인도 멋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좀. 어때요? 본인이 본인 볼 때 그래도 흐뭇해요? 아직 잘 지내고 있어서. 하정우라 괜찮죠. 아마 아우라는 제가 피부톤이 까면서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나. 아니요. 누가. 그때 누구야. 우리 PD님인가? 우리 PD님이 골프장에서 하정우 씨를 봤대요. 그래요? 맞아요. 맞지? 황 PD. 그런데 멀리서 봤는데도 그 아우라가.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면서 골프장에서 봤었대요. 얼마 안 됐었는데. 며칠 전에. 그래요? 그렇죠.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전에 새벽에 나간 적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그 아우라가. 그럴 때 너무 궁금하죠. 본인은 도대체 어떤 아우라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공이 안 맞아서 화가 나 있었나 싶기도 하고. 티나 씨가. 하저씨. 저 비공식 작전 재미있게 봤어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하저씨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이팅. 하저씨는 하정우 아저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됐어요. 30대 초반부터 들었던 호칭이라. 하저씨. 비공식 작전을 보셨대요? 네. 일단 지난주에 시사회. 시사회. 또 여러 일반 관객분들을 상대로 또 유료 시사회. 또 주말에 있었고 해서 아마 먼저 보신 것 같네요. 김영선 씨가. 휴가를 못 갔는데 하정우 씨 덕에 여기가 호놀룰루예요. 비공식 작전 보면서 여름 휴가 기분 낼게요. 바로 이번 주.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 네. 비공식 작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개봉 바로 앞두고 있는 전주부터 행사가 많죠. 그런데 저도 사실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이렇게 소문이. 네.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꽤 괜찮아요. 그런데 배우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 비공식 작전 이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실화 소재인 건 맞고요. 그런데 그 외에 인물들은 다 영화적으로 창조해낸 부분들이고 실제로 1986년도에 87년도에 외교관 한 분이 레바논에서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 납치범들이 이 사람을 방치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납치를 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이제 어떤 그런 납치한 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거죠. 어쨌든. 그래서 20개월 만에 이제 외무부로 연락이 와요. 이분이 직접 납치된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해서 자기의 생사를 알립니다. 한편 그 연락을 받은 그 외교관이 이제 자기가 가겠다. 레바논으로. 대신 미국의 뉴욕이나 LA 주재원으로 나를 보내준 걸 약속해 주면 내가 그 고생을 하러 가겠다. 아 그게 하정우 씨야? 네. 그래서 그 딜을 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원래 3일 안으로 그 돈을 건네주면 이제 그 구출할 수 있었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이 꼬이죠 항상. 영화에서는 일이 항상 꼬이는데 그 일이 꼬이면서 한국인 택시기사를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주지훈 대우가 맡은 역할이고. 그래서 둘이 좌충우돌 얼렁뚱땅 힘을 합쳐서 납치된 외교관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딜한 건 맞아서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시나 그런 거는 원래 싫어하니까. 네. 아마 이 내용은 없어요. 영화적인 장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우 씨가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나선 외교관 민준 그리고 지지훈 씨가 레바논에서 우연히 만나서 함께 동료를 구하는 택시기사 판수. 그런데 살짝살짝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택시 운전사가 껄렁껄렁하고 성실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던데. 그렇죠. 불량하죠. 그러니까 판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민준이라는 인물을 이용을 해서 또 역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지뢰받쳤던 거예요. 민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일 걸릴 줄 알고 흔쾌히 오케이를 했던 게 꼬여서. 네. 구지민 씨가. 예고편에서 민준이가 너무 피곤하다 진짜 이러는데 진짜 현생에 찌든 공무원 말투라 너무 웃겼어요.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라 저도 기대가 되는데 배우님은 민준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나요? 일단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았어요.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고 솔직히 얘기해놓고 자기가 그만큼 고생을 할 테니까 나의 어떤 이청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쿨하다고 느꼈었고. 또 이 영화의 전반을 이 일을 겪고 나서 민준이가 성장을 하고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감독님이 주지훈 씨랑 신과 함께해서 호흡을 맞췄었고 그다음에 김성훈 감독님과는 터널 이후 두 번째로 함께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널에서는 오로지 진짜 하정우 씨가 하는 건데 이번에 또 하고 주지훈 씨는 신과 함께해서 같이 했는데 워낙 더 친하다고 알려졌었고. 그래도 작업이 엄청 즐겁고 그래도 좀 괜찮았겠어요. 고생도 많았겠지만. 그렇죠. 카메라 앞에서 배우 주지훈 배우랑 연기를 할 땐 당연히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심 없이 더 신뢰를 하고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죠. 또 김성훈 감독과도 터널 때 만나서 작업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또 그러한 좋은 기억들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친한 사이이니까 더 책임감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번 나를 캐스팅해 주고 완전히 믿고 캐스팅을 한 거니까. 또 그때보다 기대치가 서로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것을 서로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주지훈 씨는 어떻게 캐스팅된 거예요? 일단 김성훈 감독님이 킹덤을 연출하셨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거기에 주지훈 배우를 주연 배우로. 너무 멋지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캐스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두 분이서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 킹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 비공식 작전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이 두 사람이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렇구나. 나는 그래도 택시 운전사 같지는 않잖아요. 주지훈 씨가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나는 하정우 씨가 친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혹시 주지훈이라는 배우 어떠냐. 뭐인데 감독님이 하신 거군요. 그런데 그런 레바논 이런 데서는 한국 기사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보죠? 실제로 있었대요. 택시 기사가 한 명. 나이대는 좀 달랐는데. 아 그러네요. 자 9833님이. 감독님이 하정우 배우님이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척하면 척이었다던데 하정우 씨에게 감독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잘 알아요?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척이면 척. 네. 일단 감독님이랑 로켓. 터널의 경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모로코에서 약 5개월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레바논인 배경이지만 촬영은 모로코에서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가까워지고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알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감독님은 굉장히 예민하고 디테일한 사람이세요. 아 그래요? 네. 별의별 것을 다 기억하세요. 일단 작업을 하실 때도 정말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저 새를 담고 싶다. 하여튼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하여튼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놀랄 때가 있는데. 굉장히 감독으로서의 김성훈 감독님은 정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엄청 사랑하신 분이시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흘 동안 잠을 안 잘 만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강릉에 사는 이모 같아요. 네. 굉장히 이모. 강릉 사는 이모. 그래. 강릉 사는 이모. 정도 많지만 말도 말할 것 같고. 창견도 좀 하지만.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럴 것 같은 이모. 고모가 아니라 이모. 이모. 따뜻해. 따뜻해. 아니. 그런데 하정 씨는 감독님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촉이 좋아서 이렇게 촉과 배려 뭐 이런 센스가 결합해서 상대방의 기분 상태나 마음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죠.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아시겠지만 작업을 작품을 많이 하다 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또 예민한 사람들이 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예민해지는 거고. 같이 그게 자꾸 진화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착이면 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이지만 실제 촬영지는 모로코. 모로코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일단 모로코에서 세 군데에서 찍었거든요. 탕에르라는 곳에서 찍었고. 그다음에 카사블랑카, 마라케시에서 찍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파리 경유에서 들어갔어요. 파리를 경유에서. 네. 파리 경유, 탕에르로 이제 한 번 경유해서. 그런데 비행기 때문에 파리에서 공항에서 1박 2일 공항호텔에서 자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들어갔죠. 치칸은 없는 거죠? 없어요. 또 보통 두바이 경유 많이 해요. 8시간, 7시간.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찍는 거예요, 이런 건. 한 5개월 가까이 찍었고 4개월 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한 번쯤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죠. 그러면 음식 같은 것도 엄청 힘이 들 것 같아요, 5개월이면. 그렇죠. 거기는 일단 돼지고기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네, 이슬람 국가인가. 주로 양고기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양고기를 잘 즐겨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음식이 좀 그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소가 박목을 해서 키우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링이 없는 거죠. 좀 찌기겠네. 푸석푸석하죠. 찌기고 푸석푸석하고 다. 장조림용이에요. 그래서 다. 그럼 장조림도. 그래서 주지훈이가 또 장조림에 꽂혀서 한 4개월 반 동안 5개월 가까이 장조림만 하더라고요. 한 1톤 했을 거예요. 하정은 씨도 요리 잘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거기서 살아보려고 한 번 버텨보려고 요리를 더 했죠. 어떤 요리를 하셨어요? 일단 소가 값싸고 많이 있고 일단 소뼈가 거기는 거의 찬밥 취급을 받으니까 사골을 그렇게 끓였어요. 사골곰탕 같은 거. 맛있었겠네. 소금만 뿌리면 되잖아. 팔아. 그렇죠. 사골곰탕. 거의 뭐 내내 먹었죠. 그럼 사골곰탕에 주지훈 씨의 장조림에. 그렇죠. 계란장조림 해서 피클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아 진짜. 그럼 거기는 한국 식재료가 없나요? 없어요. 아시아마트는 카사블랑카에 조그맣게 중국마트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카사블랑카에서는 3주밖에 안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탕해르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아예 없으니까. 아예 없어요. 그래도 우리 케이푸드가 뭐 라면이니 뭐니 막 있다는데 그쪽은 없네요. 없었어요. 탕해르에는. 아이고 그렇구나. 아 좋아요. 아이고 어머 어머 하정호 씨 추천곡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곡 들을까요? 너무 짧게 들을 것 같은데. 크리스 앳 미셸의 What you do라는 노래고요. 들어보시면 좀. 좋아요? 느낌 있어요. 네. 좋아. 자 이 느낌 있는 노래 들으면서 하정호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목격담이나 뭐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좋아. 멈출 수 없는 애기분. 다른 보자. 이 시대에 제일 섹시한 아미론 파워 파워 타임. 자 최하정의 파워 타임 영화 비공식 작전의 주인공 배우 하정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582 님이 제가 할게요. 하정호 씨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영화 추격자 촬영 당시 보조 카메라 감독이었는데 정말 영화 찍으면서도 사이코패스 연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몇 번이나 음질음질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정호 배우님 나오신 영화는 다 찾아보고 있는데 정말 충무로의 흥행수표답게 모든 연기를 잘 소화해내시더라고요. 파이팅이에요 하셨네요. 오우 뭐 뭐 감사 감사합니다. 어 누구시지? 그러니까. 잘 아는데 웬만해서는. 누구시지? 예 6582 님. 사실 추격자로 우리 하정호 씨가 되게 이제 라이징 하신 거잖아요. 저도 그 추격자 보고 나 처음으로 추격자를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게스트 화장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에 못 들어갔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던 영화는 거의 처음이 아픈 것 같은데. 와 찍으면서도 놀라셨대요. 음질음질. 15년 전 얘기. 그러니까. 이 추격자 가끔 보세요? 가끔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 봐요. 그럼 그때 자기 얼굴이 어때요? 너무 어색하죠. 그래요? 너무 지금의 제 얼굴하고 내가 저렇게 애띄었었나? 그때 애기였어 또. 그때 그걸 보면 또.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되게 어색하죠. 그렇군요. 전 영화들. 범죄의 전쟁도. 그래요? 권달 역할이었지만 애드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5년 후에 지금의 정우 씨 보면 얼마 또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김세진 씨가. LG 트윈스 찐팬이시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게요. 올해 LG 정규 시즌 챔피언 플러스 한국 시리즈 우승. 비공시작전 천만 하나 골라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한국 시리즈 우승할 테니까 우리 같은 팬분들도 비공시작전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현답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너무해요. 이거는 너무합니다. 말도 안 돼. 2810님이. 쉴 땐 여행을 떠나시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먹방계 대가답게 음식 아니면 좋은 날씨. 네. 저는 그런 거예요. 한 작품 끝나면 그 다음 작품까지 이제 텀이 있으니까 전 몰아서 길게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를. 근데 뭐 날씨야 뭐 그렇게 저는 상관 안 해요. 좀 따뜻한 데 가죠. 한 달 있을 거니까. 한 달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음식이죠. 음식이고 가서 이제 현지 마트 가서 뭘 해 먹을지에 대해서. 뭘 챙겨가긴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뭐 디포리 정도. 왜냐하면 디포리는 없어요. 육수팩 이런 건 잘 없어요. 뭐 디포리. 그 다음에 뭐 짝태. 그거는 미니 돈가스. 그 다음에 뭐 팥빙수 만들 때 팥. 이런 건 안 팔아요. 그런 거는 딱 다. 노하우네. 우리 정 씨만의. 그렇죠. 야 그래도 디포리를 육수 낸다고 가져가는 사람은. 요즘은 이렇게 알로도 되어 있던데. 네 알아요. 육수알. 육수한 알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보다는 디포리예요. 그렇죠. 전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뭐 다시마 이런 거. 다시마도 없더라고요. 미국에. 없겠네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여행 떠나실 때 보통 뭐 친구랑 가요. 아니면 혼자. 그때그때 달라요. 그거는 뭐 친구랑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는데 드물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LA나 LA에 주로 가는데 LA에는 친구가 있어서 혼자 갈 때가 있는데 하와이를 간다. 그러면 이제 좀 그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죠. 주지훈 씨랑도 여행을 같이 가셨다고요. 네. 두 분이 여행 스타일 잘 맞아요? 잘 맞는 편이에요. 둘 다 A형이다 보니까 서로 조심성이 있어서 크게 눈밖에 나는 행동들을 서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우리 하정원 씨도 I예요? MBTI? I예요. I예요. 그것도 너무 좋다. 조심스러운데 또 적극적인 멋있고. 아마 사회에 나와서 그게 길러진 게 아닌가. 그 6683님이. 여동생이 정우님이 출연하신 두발로 티켓팅 작가예요. 진짜 정우님 TMI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데 혹시 스트레스 수다로 푸시나요? 너무 궁금해요. 두발로 티켓팅이 뭐죠? 제가 작년 가을에 티빙에서 기획한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에 썼습니다. 작가래요 그거. 작가를 썼대요. 이름이라도 알려줬으면. 어쨌든 반갑네요. 아니 그런데 TMI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던데 스트레스로 수다를 푸시나요 하셨는데 우리 정우 씨가 또 수다하면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풀어지면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수다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TMI를 많이 푸셨길래. 이것도 그때그때 주제가 달라서 아마 이때 두발로 티켓팅 갔을 때는 샤이니 미노우하고 여진구하고 주지훈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지훈이랑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아마 이제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주영 씨가. 걷는 사람 하정우 책도 내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정도로 걷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걸을 때 한 번 생각 없이 걸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생각 정리 마음 정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매일 기분이 다르고 매일 고민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날그날 다른데. 최근에는 이제 개봉 앞두고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걸 찍었던 어떤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도 생각이 나고. 그냥 어쩌면 더 좀 비워내면서 요즘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어떻게 걸어요? 실내에서도 걷고. 실내에서도 걷고. 저녁에 걸어요. 어제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서 저녁때 저녁때는 좀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걸을 때 그래도 팁 같은 거 있어요? 썬블러그 항상 바르시겠죠? 무조건이죠.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쓰죠. 마스크도 써야 돼요? 마스크는 안 쓰고. 안 쓰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도 뭐 운동화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나. 운동화가 좋아야 돼요. 맞아요. 운동화가 아주 중요해요. 운동화. 딱 맞는 운동화는 안 신는 게 좋고 조금 넉넉한 운동화. 넉넉한 러닝화. 뭐 하나 추천해도 되나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알겠습니다. H로 시작하는 브랜드 운동화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볼이 좀 넓은 걸 신고선 걸으시면 좀 좋죠. 왜냐하면 발이 부어서 걷다 보면. 아 진짜 많이 걷다 보면 뭐 피도 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까져서 발 뒤꿈치 뭐 발가락. 부토대장정하고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 했었죠 예전에. 577 프로젝트라고. 아 그래 그래. 그때 막 쫄득쫄득하고 막 이렇게 다리 다치고 막 이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그래. 저도 걷는 사람 하정은 책 내돈내산으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또 하여튼 되게 기분 좋은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이. 감사합니다. 야물딱지게 막 음식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걸으면서 배우여서 뭔가 특별한 일상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똑같이 직업 가진 사람이잖아요. 또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에게는 걷고 요리하는 이 두 가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더 어색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정은 씨는 이렇게 좀 완벽한 느낌이잖아요. 그런가요?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어 그러니까 오히려 막 완벽한 사람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완벽함을 저는 보거든요. 뭐 이래서 허허실실 같은데 뭐 이렇게 다 해내고 이렇게 막 눈 똑바로 안 뜨는데도 뭐 이렇게 다 해내고 이런 것 같으니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유머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슬슬 농담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통찰력도 있고 막 그런데 요리도 잘하고 잘 걷고 막 이랬는데 이제 사랑하게 된 여자가 요리도 못하고 뭐 하여튼 걷는 거 너무 싫어하고 뭐 그런 그런 여자를 만나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나랑 비슷해야 좀. 뭐 일단 요리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움직이길 싫어해 막. 그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같이 산책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이라도. 뭐 저만 저처럼 많이 걷진 않더라도 한 한 타임 정도 50분 정도는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달라도 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종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렇죠. 뭐 나는 이런 사람은 너무 싫다 이런 건 없어요? 아니 이런 여자는 좀 난 별로다 이런 거 없나요? 솔직한 본인이 갖고 태어난 것을 솔직하지 않게 숨기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사람? 뭘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속과 것이 다른 사람? 그런 것만 빼면 뭐 그렇게. 그렇죠. 자 장세정 씨가 바로. 정우님 멜롬으로도 안 찍으시나요? 주로 액션이나 장롬을 찍으시던데 정우님의 달달구리 멜로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감독 하정우가 연출한 영화도 보고 싶어요. 멜로물도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정말 매번 얘기한 거지만 요즘 이런 시나리오를 만나보고 싶네요. 계속 제가 최근에 찍었던 작품들은 다 남자들끼리 우당탕탕 나와서 인상 쓰면서 하는 작품들밖에 없어서 저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자신도 있죠? 달달구리 멜로. 그렇죠.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독 하정우의 영화도 보고 싶은데. 네. 지금 올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9월부터 촬영 시작이고요. 접대 골프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재밌겠네요. 골프 영화라기보다는 골프장 안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소동국이거든요. 뭐 그늘집 얘기도 나오겠네요. 네. 그늘집에서도 싸우고 라운딩 하면서도 속이고 뭐 그런. 재미있겠는데요. 네. 혹시 출연 예정인 배우 뭐 있나? 아마 인터넷 치시면은 로비라는 영화 이렇게 치시면은. 오 좋아요. 연관된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재미있겠네요. 너무 재미있겠네요. 벌써부터 재밌네요. 자 박경은 씨가. 아직도 레전드라 불리는 하정우 캠프 다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예전엔 팬들이랑 같이 캠프를 갔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 전입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전이에요. 나중에 예전엔. 나중에 예전엔. 아니면 2013년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단체 줄넘기도 하고 팬들에게 써맥도 알아주시고. 재미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더 재미있었다는 기억이 들었어요. 이야 이거. 하면 좋죠. 네. 하면. 네. 이런 거는 막 선착순을 해야 되나? 그건 아마 그 팬카페 운영진이 막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정해야겠다. 팬들이랑 뭐 해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팬분들이 이제 뭐 팬레터나 이제 그런 걸 보내시면 같이 걷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같이 걸으면서 걷는 게 과연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걷기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같이 걸어보고 싶네요. 자 임수진 씨가. 하정우 배우님 표 유머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다 공부한 유머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최근 유머노트에 적은 재치있는 문장은 뭔가요? 아 그래요? 이야 그러니까 타고나는데 여기다 또 노력한 스푼을 넣는 거야? 이게 오래전부터 재미있는 말 꼭 웃기지 않아도 저건 참 재미있는 말이다 의미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출연한 영화의 애드립으로도 쓸 수도 있고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면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거기에는 아재개국도 들어갈 거고. 저의 기본은 아재개국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애드립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메모장이 있어야겠네. 휴대전화에다가 메모장에다가 하죠. 하는구나. 그렇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우리 하정우 씨가 연출한 그런 영화 보면 기발한 민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대단하십니다. 7739님이. 하 작가님 예전에 그림 전시회도 다녀왔습니다. 영화 촬영도 하고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길래 이렇게 꽉꽉 찬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신 거예요. 모로코 그전에는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수리남을 찍었는데 2021년 말부터 22년 중반까지 거의 해외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촬영을 촬영 외에는. 그러면 많으면 5일 적으면 4일 정도 촬영을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그림 그렸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 그림이 꽤 많이. 그래서 전시회에 했었어요. 그 모로코 때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작년 11월에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표 갤러리에서. 표 갤러리에서. 그러면 그런 전시회 그림은 거의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거의 다까지는 아니고요. 적당히 팔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건. 팔게 치는 건 안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일단 걸어놓고 이거는 그냥 작가 소장이다 라고 이제 갤러리에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작가 소장인 건. 작가 소장인 거요? 네. 못 사요. 그렇죠. 저를 설득하셔야겠죠. 그렇군요. 한용진 씨가. 배우님 발은 300이지만 발목은 굉장히 얇고 섹시하잖아요. 남들은 잘 모르는 연기를 제외한 자신만의 장점 자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그런데 좀 자랐어요. 발이 요즘에. 한 305까지 된 것 같아요. 300이 안 맞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발이 점점 중력 때문에. 그렇지. 좀 크게 신. 크게 신는데. 좀 자랐어요. 300인데 305가 됐어요? 310도 신어요. 요즘에. 자 자신만의 장점. 연기를 제외한 하나만. 아이고. 글쎄요. 이것도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그것이 또 장점이라고 또. 아 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건. 외모. 외모. 네. 외모. 외모. 피부. 피부. 구리빛 피부. 잠깐 한 거 듣고요. 네. 영화 비공식 작전의 주인공 배우 하정우 씨와 함께했는데요. 내일 모레예요. 네. 요즘은 진짜 수요일 날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목금 토의로 딱 이제 그야말로. 네. 자 그러면 비공식 작전. 지금 뭐 소문은 엄청 들었어요. 두 남자 하나의 돈가방 지원은 없다. 포스터에. 찾아와 주실 관객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조심스럽지만 되게 심플하게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셔서 더운 여름 더위 피하시면서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러한 작품이 아닌가. 돈 아깝지 않은 그런 작품이 되리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재밌다 하면 끝이에요. 재밌으면 정말 심플해. 그러니까 영화가 주저하지 않아요. 우물주물 안 해요. 주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요즘도 시원하잖아요 영화관. 그렇죠. 더 시원한데 어디 있겠어. 그렇죠. 사실은 영화관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약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네. 저는 추석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되고. 뭐 좀 쌓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끝곡은 하정우 씨의 추천곡 블랙리스트에 아니 블랙스트리트에 노트 길이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하정우 씨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비공식 자전 저도 꼭 보겠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또 영화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보고 추석 전에 좀 보는 걸로. 네 추석 때 또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호일이 김호영 씨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 디크리티 노 대우 플레이온 플레이온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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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Out Go절 컴 잔 암 암 아 цвет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